강진, 가우도, 청자타워에서 바라본 강진만입니다. 청자타워에 올라오는 방법은 집트랙이나 집라인을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오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는 걸어서 올라왔습니다. 강진만이 허니 내려다보이고 꼭 한번 들려보시기를 권합니다. 이쪽 부근은 강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다, 남해안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. 청자타워에서 바라본 남해안은 오늘은 비교적 바람이 적고 평안합니다만 태풍이 불 때는 거센 바람이 밀려오는 것이기도 하죠. 이 가우도가 거센 바람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